시험장에서 느끼는 중압감 시간의 압박, 그런 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최선 다해서 최대한 시간을 줄여가면서 푸는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여기 보세요. Those who, 뭐 많은 사람들, have a story, 그 어떤 원래는 역사인데 이력 이 정도 해도 되죠? Mental illness, 정신상의 병, 그러니까 정신병이나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런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후부터 이만큼, 이만큼이 다해서 여기 도주를 꾸미는 거죠. 뭐 많은 사람들, 그래서 우리 관계대문에서의 기본이 후, 앞에, 사람, 뒤, 동사입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I'm not allowed, 허락되지 않습니다. to, 뭐 하도록? 그 anything dangerous, 이 thing으로 끝나는 말은 뒤에서 꾸미죠. 뭐 그 술도 something special 이런 게 있잖아요. 특별한 뭔가, 그런 것처럼 anything dangerous, 위험한 어떤 것도 구매하도록 허락되지 않습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 들고서 타타타타타타, 총이나 이런 걸로 사람들 죽일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걸 구매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뭘까요? 이걸 구매하는 건 안 됩니다. 근데 much less, 이게 뭘까? 원래 much가, much 시험에 두 개가 나옵니다. 첫째, 언제 쓰죠? 여러분, 수업시간에 수도 없이 씁니다. much 언제 쓰지? 첫째, 불가산. much information. much baggage, luggage, equipment, advice, merchandise 이런 거. 셀 수 없는 불가산 앞에 much를 써야 해서 much가 셀 수 없는 말을 꾸미니까 뒤에 불가산, information 같이 honest 안 붙는 말이 옵니다. 그게 첫 번째. 두 번째, 비교급을 꾸며요. 이게 원래 a little이죠. 약간 less, 더 적은, 더 적게. 그 다음에 list, 가장 적은, 가장 적게. 그래서 a little less list인데 이 비교급을 much가 꾸밀 수 있죠. 그러면 얘, 이 비교급을 much가 여기를 꾸며서 그 여기를 보면 아까 이 정신병에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구매하는 거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이 부정어가 있는 상태에서 much less를 쓰면 더더욱 뭐뭐는 아니다. 하물며 이건 아니다. 이런 게,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위험한 걸 구매하는 거 허락되지 않고 더더욱 이걸 carry, carry, 가지고 다니는 건 더더욱 안 된다. 그래서 이 much less는 부정어가 있는 상태에서 이게 좀 부정어가 있는 상태에서 뭐뭐는 더더욱 아니다. 이렇게. 이 사람은 더하기 빼기도 잘 못해요. much less 곱하기 이런 식으로 곱하기는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그래서 이 much less가 그 부정어가 있는 상태에서 없으면 안 돼요. 여기 낫이 있어요. 있는 상태에서 뭐뭐는 더더욱 아니다. 이런 표현은 사람들이 많이 틀립니다. 통제 상대평가입니다, 여러분. 아, 101문제에 쉬운 문제를 주고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까도 잠깐 생각했어요. 1초, 딱 1초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건 우리 수업의 스타일이 아니고 여러분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 연습 필요 없는 건 풀어볼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점수를 확 올려줄 시험은 상대편까지 이런 문제를 알고 계시면 점수가 확 올라가겠습니다. 1번에서 101번에서 105번까지 쉬운 거 다 맞춰도 5점 다 칠려도 5점, 여러분. 쉬운 거라면. 그래서 이 고급 문제들을 여러분이 혼자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다 넣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B번이 좋겠습니다. much less. 더더욱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부정어가 있을 때 쓰는 거다.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102번에 보니까 아, 여긴 뭐야. 이것도 모르는 단어만 다 있네. 그죠? 여러분 잘 모르는 단어죠. 힘든 단어. 그래서 통역형 상대편까지니까 어려운 단어를 알아야 여러분이 쉽게 점수를 올릴 수 있는데 거기 인세슨트는 이건 끊임없이라는 뜻이에요. 알면 좋고 끊임없이. 그 다음에 인터는 뭐뭐 사이에고 그 MID, MED가 가운데라는 뜻이니까 인터미디에이티드는 인터미디에이티드가 가운데 가운데 들어가서 뭐뭐 사이에 가운데 들어가서 중재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중재된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인트리키스는 인트리키스는 얽힌 복잡한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 도대체 뭐가 맞을까? 왜 INVIGORATED가 답이라고 돼 있냐면 원래 이 비거가 비거가 활기, 힘 이런 뜻입니다. 활기, 힘. 그래서 INVIGORATED는 아주 활기 있게 만들어진 활기찬 힘이 넘치게 만들어진 이런 거라고. 왜 이해가 답이 되냐면 트와이스 데이 하루에 두 번 있는 요가 모임 요가 세션 이게 어디에서 IN A BEAUTIFUL GARDEN 이 아름다운 정원에서 열리는 이게 LEFT PARTISPONT 참석자들을 LEFT 남겨두었다 떠나다 말고 어떠어떠한 상태로 그 만들다 이런 의미로 쓸 수 있어요. 참석자들을 FEELING 이렇게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INVIGORATED 활기찬 힘이 넘치는 상태로 그리고 READY FOR NEW ADVIGORATED 새로운 모험을 할 준비를 하도록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하루에 두 번씩 요가를 했더니 그거 했더니 사람들이 다시 어? 좀 에너지 넘치는데 좋은데 이런 느낌을 갖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힘들죠. 이 단어 INVIGORATED 아주 활기 있게 된 활기찬 기운이 넘치게 된 맞잖아. 요가 하니까 이렇게 힘이 넘치게 됐다. 이게 좋지. 다른 건 다 이상한 말이잖아. 그렇지? 오케이 자 집중하고 있죠 여러분. 자 103번 갑니다. 103번 딱 보니까 앞에 어가 보이네요. 어 그 다음에 CONCIL CONCIL이 숨기다죠. 그럼 숨겨진 주머니 숨겨진 주머니 우리의 새로운 핸드백이 핸드백이 가지고 있어요. 무엇을 긴 지퍼를 가지고 있어요. 앞쪽에 그 WITH 뭐와 함께 숨겨진 주머니와 함께 뭘 위해서 핸드폰이나 MP3 플레이어 뒤쪽에 핸드폰이나 MP3 플레이어를 넣을 수 있는 숨겨진 주머니와 함께 그러니까 핸드백이 있는데 그 앞에는 이제 긴 그 지퍼가 있고요. 뒤쪽에는 이 MP3 플레이어나 아니면 그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있어요. 그럼 이걸 그 숨겨진 주머니인데 뭐라고 할까 오리지널리는 독창적으로 또는 원래 이런 거죠. 오리지널리 중학교 때 제 친구가 오리지널를 오리도 지랄하면 날 수 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리지널리는 독창적으로 그 원래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necessarily는 반드시예요. 근데 이 반드시라는 뜻을 쓰면 또 토익에서 뭐랑 잘 쓰지 얘? 뭐랑? not과도 잘 써요. 그 고급 문제입니다. 토익에서 상대평가를 하고 not necessarily를 사람들이 잘 못 맞춰요. necessarily 반드시 필수적으로니까 not necessarily는 반드시 뭐뭇은 아니다. 이거 수업에서 뭐라고 그 예를 드냐면 수업 시간에 반복적으로 했다고 해서 반드시 사람들이 맞추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몇 분 후에 풀어도 틀려요. 그랬잖아. 그지? 우리 수업에서 얼마 전에도 풀었었지. 그지? 그렇게 됩니다. 이거 사람들이 자꾸 깜빡하게 돼. not과 necessarily 쓰면 반드시 뭐뭇은 아니다. 반드시 그런 표현이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그러면 이 클레벌리 클레버가 원래 똑똑한이잖아요. 클레벌리 하면 똑똑하게 숨겨진 주머니 똑똑하게 숨겨진 주머니 그러니까 이게 기발하게 숨겨진 주머니 이렇게 하면 되겠죠. 딱 봐서는 이게 잘 안 보여. 그런데 잘 찾아보면 거기에 MP3 플레이어나 핸드폰을 넣을 수 있는 주머니가 숨겨져 있다고. 그래서 이 클레벌리가 좋을 것 같아요. 그 스페링은 스페어가 아끼다는 뜻이 있으니까 스페링이 아껴서 이런 거고 스페어 여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우리 뭐 자동차에 스페어 타이어 이런 거 들어봤잖아. 그래서 여분의 이런 뜻도 있고요. 아끼다는 뜻도 있고 스페링이 아껴서라고 시험에 되게 어렵게 나왔던 표현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험에 뭐가 있었냐면 그 여기 뭐 칼라 프린터 아 칼라 잉크 같은 게 이제 다 떨어져서 지금 구할 수 없으니까 현재 있는 거 좀 아껴서 쓰세요. 그래서 스페링 리라고 나왔던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 좋은 단어 여러분 그 스페링 리도 알고 있고 클레벌리 아주 기발하게 똑똑하게 숨겨진 주머니 참 이거 잘 야 거기다 주머니를 만들어놨네 잘했네 이렇게 느꼈다는 사람들이 저 C 좋아요 많이 맞았어요 여러분 그 103번까지 좌절이야 짜증나 너는 왜 이렇게 문제를 만들었어 좀 쉽게 좀 하지 이런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 여러 번의 점수를 확 올려줄 좋은 문제들입니다. 자 104번에 볼까요 104번에 보니까 이거 해석해야 되겠는데요. 다 지금 명사 명사 이렇게 돼서 해석할 수밖에 없네요. 그러면 우선 눈에 들어오는 거 제낄 수 있는 거 이 후 있죠. 후 관계되면서 후는 앞에 사람 뒤 동사라고 우리가 합니다. 수업 시간에 그래서 그 중고등학교 때 문법처럼 이렇게 구구절절 막 쭉 이렇게 하면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여러분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200문제 2시간 동안 못 풉니다. 네이티브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는 네이티브보다도 더 빠르게 답을 찾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관계되면서 할 얘기 많잖아. 중고등학교 때 쭉쭉 그거 너무 오래 걸린다고 시험에서 묻는 거 후 앞에 사람 뒤 동사예요. 이 후야가 언제나 다해서 사람을 꾸미는데 여기 보니까 워즈예요. 이 워즈가 단수 동사니까 당연히 얘는 안 맞을 것 같아요. 그치? 그럼 얘는 제낀 거야. 관계되면서 후는 앞에 사람 뒤 동사인데 앞에 그 주하고 뒤 동사를 맞춰줘야 돼요. 여기가 어텐던치 복수니까 워즈는 안 된단 말이야. 하나 제내어어 그럼 확률은 33.333이야? 그리고 후 앞에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얘 제낀해. 그럼 남은 건 비 아니면 지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비례할 거래요. 야 후 앞에 사람이니까 퍼스넬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퍼스넬 근데 그렇게 하면 원 퍼스넬 직원 한 명 스텝이죠. 여러분 스텝 이 스텝하고 퍼스넬은 직원 전체를 받는 말이에요. 원 스텝 원 퍼스넬 이렇게는 못 쓰는 말이에요. 직원 전체를 받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안 돼요. 그럼 D밖에 안 되네. 근데 여러분 D를 하기가 조금 껄쩍지근하지요. 왜? 이 후가 있잖아. 야 후 앞에 사람이라고 방금 전에 들었는데 야 이섭션이 사람이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익셉션이 예외인데 여기서 하나의 예외자 이렇게 꾸밀 수가 있어요. 하나의 예외자 여러분 지금 여기부터 다 해석하죠? 해석하면 절대로 시간 안에 못 풀어요. 지금 해석 안 했잖아. 해석 안 하고 풀었잖아. 이렇게 풀어야 합니다. 이게 고수들 고급 수험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맨날 500, 600에서 끝나면 안 되지 않니? 유언으로 남기는 거야. 아들아 너는 700의 고지를 한번 넘겨봐라. 아빠 230에서 끝났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우리가. 그치? 그래서 고득점에 가려면 이걸 해석하지 않고 빨리 풀어야 합니다. 네이티브 보다도 빨리. 그래서 지금 한 방법으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요. 실제 시험장에서.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그 점수를 확 올릴 수 있습니다. 후앞에 사람이니까 제낀다. 그리고 이 관계되면서 뒤에 맞춰준다. 단순이니까 얘 제끼고 그럼 personal 직원이나 스텝이나 personal은 이 자체에다 one 뭐 어 s 붙이지 않고 직원 전체를 받는 말이다. 더 같은 건 써도 돼요. 더 또는 뭐 his my step my personal 이렇게는 되지만 어나 s 여기 원이 어의 의미잖아. 하나 그러니까 얘는 안 된다. exception 그래서 해석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볼게요. 역사적으로 우리 멤버들 그 구성원들 모두가 훈련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훈련이 되어진 그리고 자기를 갖춘 그리고 경험이 있는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qualified하고 experienced든 사람에 쓰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개강한 첫날 기초포인트 16이라는 걸 받았죠. 시험에서 잘 나오는 유형 16가지 거기에 qualified하고 experienced든 사람에 쓴다고 나와 있어요. experienced qualified가 무슨 뜻이야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쓰는지가 시험의 포인트 여러분. 그래서 qualified하고 사람 experienced하고 사람 이렇게 외워야 합니다. 어떤 교사들이냐면 아 그 여기 여기 올 모두가 다 아주 경험이 있고 자기를 갖춘 훈련된 교사들입니다. with with가 뭐뭐 함께 말고 뭐뭐한 채로가 있어요. with one exception 한 명의 예외가 있는 가운데 뭐뭐한 채로 뭐뭐하는 가운데니까 그 이 교육 심리학자 인 그 사람 한 명을 제외하고는 다 이렇게 교사들이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xception 사람이란 뜻으로 그 예외적인 사람 예외자라고 나왔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5번에 보니까 105번에 여기 only가 힌트 여러분 only 시험을 그 토익 연구진이 500명이 연구 토익만 ETS에서 토익만 그 담당하는 사람이 500명입니다. 그 500명의 연구진이 문제를 만들면서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답이 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다 설명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시중 그 출판사에서 만드는 외국인 한두 사람이 만드는 문제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500명이 그 토익을 문제를 만드니까 그래서 그 토익 문제에 담겼던 포인트를 저도 여기다 담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기 only가 힌트 여러분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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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therly motherly 적당한 약간의 이런 거잖아 motherly는 그 적당히 또는 약간이란 부사예요. only 약간만 이 프로그램이 약간만 성공했습니다. 그 이해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발전시키는데 그 핵심 개념 이것의 이해를 발전시키고 개발하는데 약간만 성공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완전히 대박이 터진 건 아니고 약간만 성공했다. permanently 영원히 specifically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이블리 공평하게 공평하게 생각했다. 이상하잖아. 이게 완전히 대대적으로 그 완전히 성공했다. 이거냐? 아니면 약간만 성공했냐? 이게 말이 되는거지. only 약간만 성공했을 뿐입니다. motherly 술 같은거 적당히 하십시오 이런거 할 때도 motherly 적당히 약간만 그래서 D가 좋네요. 오케이 자 106번입니다. 정신차리고 잘 들어주십시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시험 보기 전에 최선 다하고 시험 끝나고 놀면 되잖아. 시험 끝나고 우리 막 참았던 이렇게 막 마약도 아 이런거 하면 안되나? 오케이 그러니까 시험 끝나고 좀 쉬시고 시험 전에는 아주 이를 악물고 자 거기 보니까 106번의 스터디 연구가 있는데 인 점 점 점 해놨어요. 어떤 연구가 was highly controversial 굉장히 논란이 됐었다. controversial 논란이 되는 highly highly가 높이라는 뜻이 사진을 찾으면 있지만 실제적으로 쓰는 건 매우 대단이라고 씁니다. highly 매우 대단이 그러면 이게 대단히 논란이 됐었다. 뭐라고 해야 될까? 인바러먼트 야 환경에 있어서의 연구 좋지 않냐? 환경이라는 거 여러분 더 같은 거 써야 돼요. The environment 이렇게 corporation 기업 이거 한 사람도 있을 텐데 기업에서 연구 기업 세잖아. 셀 수 있는 말은 어나 S가 붙어야 돼요. 어나 S가 a corporation corporations 이렇게 매거진 잡지 잡지 안에 있는 연구 그것도 매거진 하나 둘 셋 넷 세잖아. 불가산 몇 개 빼고는 information, baggage, luggage, equipment, advice, merchandise, clothing 이런 거 주얼리 티키팅 뭐 이런 불가산 몇 개 빼고는 다 원해서 붙는다고 봐야 합니다. 특히나 사람 특히나 사람 이 잡지도 세잖아.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이렇게 그러니까 이해 안 되고 인퀘스천 좋아요. 야 그럼 이게 뭐냐 인퀘스천이 인퀘스천이 이게 원래 그 퀘스천이 질문 듣고 문제도 있잖아요. 인퀘스천 하면 문제가 되는 이런 뜻도 있고요. 해당되는 그리고 본 그래서 이게 지금 본 연구 지금 여기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 연구 여기에 해당되는 그 연구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본 연구 지금 뭐 이렇게 본인은 이렇게 하잖아. 옛날에 누가 그렇게 했어야 음 본인은 뭐 이렇게 하는 그 옛날에 누구 대통령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인퀘스천이 그 본 본 연구 이런 뜻이라고 인퀘스천이 정해진 표현이에요. 인퀘스천이 여러분이 가진 사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당되고 있는 이 본 연구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라고 해야 좋겠습니다. 위드 뭐뭐와 함께 말고 뭐뭐하는 가운데 뭐뭐 하면서 비판가 비평가들이 클라이밍 이렇게 주장하면서 이 연구의 데이터가 그 이 컨클루즌 이 이시 받는 건 스터디예요. 이 연구 자체의 결론을 결론과 모순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연구를 보다 보면 이 나중에 뒤에 가면 이 자체에서 주장하는 게 서로가 서로 안 맞게 돼. 이 연구 안에 있는 게 컨트롤 딕트는 컨트롤 반대의 딕트는 말하다. 반대로 말하자 해서 반박하다. 모순되다. 부정하다. 뭐 일치하지 않다. 딕이 들어가 있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딕셔넬이 있죠. 딕. 말을 모아놓은 게 그게 사전이니까 딕셔넬이. 컨트롤하는 반대의 이런 게 어원입니다. 우리 수업을 듣는 사람이라면 핵심 토익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 어원 다운받아서 다 찾아보시고 mp3 들어 보세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7번에 갈까요? 자, 107번에 보니까 이런 거 뭐라고 했어요? 이런 거 어형 문제 실제 시험에 40에서 47.5%가 나옵니다. 단어 형태를 묻죠. 인퀘어에 어떤 형태가 맞는지 이런 건 깊은 해석 없이 일초에 풀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니까 여기에 decline이 나오죠. decline decline이 과거죠. 얘가 말하는 걸 거절했어요. 그러면 이 개발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인센티브에 대해서 물어봤다 문의했다 이것은 더 먼저죠. 어떤 일이 일어나고 나서 야, 난 그거에 대해서 말하기를 거부한다. 이렇게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 그리고서 내가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기를 거절했어요. 그럼 이건 벌써 먼저 일어난 일이니까 헤드피프를 써야죠. 과거가 있기 때문에 쓰는 거예요. 실력이 없을수록 실력이 없을수록 이렇게 단어수 많은 거 would be inquiring 이런 걸 좋아해요. will have a p 이런 걸 좋아한다고요.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함정일 수도 있으니까 이 헤드피피는 함정으로도 나오지만 여기처럼 과거가 있을 때 과거보다 더 전의 이야기 그게 헤드피피예요. 내 줄리를 3년 전에 만났어. 우연히 근데 그러기 전에 그 그 2년 전에 또 내가 메리를 만나서 이렇게 과거보다 더 전의 이야기를 헤드피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과거 있어야만 쓴다. 그냥 복잡하다고 찍으면 안 돼. 오케이. 자 108번에 보니까 108번에 여기 그 도시 이 시정부가 스펜딩 지출 합니다. 2,500만 달러를 지출을 할 거예요. to 뭐 뭐 하기 위해서 오래된 디스커버리 호텔과 it's surrounded 주변 건물들 이런 것들을 웨딩 앤 컨퍼런스 센터 결혼식도 할 수 있고 회도 열 수 있는 센터로 into 뭐 뭐 하는데 뭐 하는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리플레이스는 뭐 써길래? 리플레이스 A with B 토익도 영어로 만든 시험이니까 외국어 공부 언어 공부의 대부분이 단어 외우기 여러분 단어 외우기 우리가 아기한테 엄마 아빠 찌찌 뭐 이렇게 말하게 하잖아 그런 것처럼 단어 외우기라고 그러니까 리플레이스는 대체하다라고 할 때 리플레이스 A with B 이런 식으로 외워야죠. 그리고 리플레이스의 이게 명사가 뭐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플레이스먼트입니다. 근데 리플레이스먼트에 대체 말고 무슨 뜻도 있었어? 그렇죠. 2만 7,625명이 지금 얘기했습니다. 대체자 대체자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 대체자 김씨가 그만두고 히즈 리플레이스먼트 이렇게 시험이 나왔단 말이에요. 대체자 오케이 디자인 우리가 알고 있는 디자인도 있고요. 설계하다 고안하다도 있고요. 프로듀스 생산하다 만들어낸다. 그리고 8톤의 프로듀스를 쓰면 뜻이 뭐예요? 농산물 채소나 야채 과일 이렇게 있는 걸 프로듀스라고 합니다. 그것도 기억하시고 자 여기는 컨버트 인투가 어울리는 말이에요. 컨버트 A 인투 B A를 B로 전환하다 바꾸다 우리도 뭐뭐뭐 컨버터 뭐 이렇게 하잖아 우리말로 그래서 컨버트가 전환하다 바꾸다니까 이 오래된 호텔과 주변 건물들을 이 센터로 전환하다 바꾸다 그 부식으로서 이제 재건축 하겠죠. 그래서 이게 컨버트가 윈트와도 어울리고 그 내용도 딱 좋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09번에 보니까 109번에 어 야 이게 리가드리스 오브 답이라고 돼 있네 근데 여러분이 이제 그 좀 망설이 치는 게 오브 있죠 오브는 전치사고 전치사는 뒤에 뭐 와야 돼 원래 명사는 I인지 야 명사는 I인지인데 여기 후 이즈 뭐 이렇게 이렇게 와도 되냐 동사랑 저런 거 있는데 전치사 바로 뒤에 I am 이렇게 쓰면 틀려요 리가드리스 오브 뭐 I am hit 이렇게 쓰면 틀려요 근데 거기 뒤에다가 후나 웨더나 이런 거 쓰고 주호동사 와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럼 이 후를 뭐라고 해요 관계대면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까 앞쪽에서 그 기억 안 나는 사람 이걸 돌려봐 봐 앞쪽에서 관계대면사는 후 앞에 사람 뒤에 동사라고 그랬잖아 그게 뭐 뭐 뭐 하는 뭐 이렇게 꾸며주는 말이거든 근데 이 후는 앞에 뭐 사람을 꾸미는 말이 아니잖아 사람이 없어요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의문사예요 Who are you 너 누구야 Who are you 이렇게 그래서 수업에서 오늘도 이거 하고 왔거든 관계대면사 후와 의문사의 차이 해서 이 후가 얘는 의문사예요 의문사 그래서 Who is 누군지 It's target market 이 회사나 이거 뭐예요 그 그죠 이 회사나 그 이 단체의 목표로 삼은 시장이 누구인지에 상관없이 좋아요 이 사람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든 그 성인을 대상으로 하든 누가 이 그 단체나 회사의 그 목표 시장인지에 상관없이 뭐 뭐 하다 그래서 혁신과 창조성과 마케팅 전문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로 되어집니다 뭐하기 위해서 회사를 성공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 석세스가 성공 성공한 사람 성공한 것 이런 것도 돼요 그러니까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이런 이런 앞에 얘기한 세 개가 필요합니다 regardless of 뭐뭐에 상관없이 그 누가 이 회사의 목표 시장인지에 상관없이 그래서 regardless of는 뭐뭐에 상관없이인데 그래서 뒤에 명사를 쓰는데 그 명사 말고 Who Whom 위치 이렇게 주어동사 그 를 갖는 의문사 같은 거 그렇게 와도 돼요 뭐 그 regardless of whether He will come 그 사람이 올지 안 올지에 상관없이 이런 식으로도 쓸 수 있다고 그래서 regardless of가 전치사지만 뒤에 이게 명사 말고 아인지 말고 의무사도 올 수 있다 이렇게 오케이 자 넘어가면 110번에 음 이게 뭘까 어형문제네요 아퍼레이츠냐 이렇게 이렇게 골라라 그러면 여기 여러분 그 트랜스퍼 뒤에 콤마 있죠 그 다음에 어디 또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싱가포르 뒤에 콤마 있죠 양쪽에 콤마 콤마를 빼고 보면 이 스티븐슨 트랜스퍼 was established 이렇게 주어하고 동사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다 콤마 콤마를 넣어서 삽입구 삽입절을 맞는 거야 삽입구 삽입절 원래 없던 말 집어넣은 거야 그럼 여기 지금 동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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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면 안 되잖아 삽입구 삽입절이라는 건 완벽한 문장이 그냥 덧붙여지로 부연 설명하는 게 와야 돼요 뭐 프레딘트 홍길동 이렇게 하면 홍길동 대통령 홍길동 이렇게 그냥 그 명사가 명사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도 명사 뒤에 또 명사를 쓰거나 아니면 여기처럼 뭐 아인즈 같은 거로 써서 스티븐슨 트랜스퍼라는 이 회사 now operating throughout Singapore 싱가포르 전역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이 회사 이렇게 형용사 형태로 꾸며줘야 꾸며줘야만 합니다 여기 주어 동사 있는데 여기다 또 동사를 써버리면 붕 뜨잖아 우리 화이트보드에도 그 맨 위에 써 있는 게 문장의 주어나 동사나예요 문장의 주어나 동사나 여기 주어 있고 여기 동사 있는데 주어 있고 동사 있는데 여기다 또 주어 동사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인즈 형태로 꾸미는 형태가 오고요 throughout 시간하고 공간에 닿습니다 throughout 청주 청주 전 지역에 throughout the summer 여름 내내 그것도 나왔어요 얼마 전에 throughout the summer throughout the winte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시간 공간에 닿을 수 있다고 기억하시고 오케이 자 넘어가면 자 111번에 보니까 이제 속도를 좀 내볼까요 여기 next month가 있죠 여러분 next month 어형 문제 이거 일취 푼다고 최소 40%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달이니까 미래 와야 되겠네 그럼 will come 있으면 좋겠어요 will come 없어요 is coming is I and Z가 가까운 미래를 나타낼 수 있죠 is I and Z 그치 그래서 is coming 이렇게 is coming so A 써도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가면 그 다음 112번에 보니까 음 이 웰리스 어딥니까 여기네 여기 이 음악 책임자로서 어디에 헬스퍼 심포리 오케스트라 여기에 음악 책임자로서 에즈 뭐뭐 로서가 있어요 책임자로서 이 웰리스가 칭찬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혁신적인 프로그래밍 프로그램 짜는 거 이 혁신적인 프로그램 짜는 거 이거 때문에 칭찬을 받았겠잖아 그치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4는 뭐예요 몸을 위하여죠 for you for John John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근데 4가 여기처럼 프레이드 있죠 칭찬하다 아니면 뭐 승진시키다 뭐 이 사람에게 보너스를 주다 뭐 긍정적인데 긍정적인데 4가 뭐뭐 때문에가 있어요 그 사람의 혁신적인 프로그래밍 때문에 이렇게 so be 좋아요 be so 이 for가 기본적으로 뭐뭐를 위하여지만 이렇게 긍정적이고 좋은데 뭐뭐때문에 그 사람의 혁신적인 프로그래밍 때문에 칭찬받았다 이렇게 쓸 수 있다 자 113번입니다 여러분 음 거기 보니까 Monday afternoon이네요 이거를 원래 Monday에는 on 쓰죠 여러분 on 원래는 그리고 afternoon 이 afternoon에는 뭐 써요? in 쓰잖아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in the morning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in 쓰잖아 근데 이 요일하고 그 afternoon 이게 같이 나오면 그때는 on 써야 돼요 on 우리 이런거 해볼까요 may 이 5월이니까 이거 뭐 써야 돼 원래? in 써야죠 그치? in may 월 연 이런거 다 in 쓰는거야 in 2020년 뭐 이런거 다 in 5월 in 7월 다 그 월에 in 써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쓰면 may 16th 이렇게 쓰면 아이 그럼 여기다 고민이 되잖아 이거는 원래 in인데 날짜는 on 써야 되거든 그럼 이거 뭐 써야 되냐 이때는 이렇게 써줘야 돼요 on 날짜에 맞춰줘야 돼요 날짜에 여기도 Monday에 맞춰서 이렇게 on 그래서 on may 16th 이렇게 써야 됩니다 그럼 5월 16일은 무슨 날일까요 아주 훌륭한 사람 그 사람과 관련된 날입니다 무슨 날일까요 그렇습니다 92만명이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 생일입니다 제 생일 싫어? 그럼 끄고 이렇게 오케이 자 넘어가면 114번 볼까요 114번에 보니까 여기 후가 보여요 아까 했던 기억나요 여러분 후가 누구라는 의문사가 있어요 의문사 근데 그거 말고 후가 뭐 많은 사람들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관계대문사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게 후야 후 앞에 사람 뒤에 동사라고 우리 화이트보드에 써놔요 이거를 응? 우리가 그 관계대문사는 일주일하고 3일 동안 하거든 일초에 풀 수 있게 합니다 일초에 아무 생각 없이 일초에 자 이 후 앞에 사람이니까 어 그럼 사람 어디 찾아봐봐 얘네 애플리컨트 도즈 이 도즈가 뭐 많은 것들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도즈 근데 그런데 왜 얘는 안 돼요? 애플리컨트 사람의 언어일 수가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편의상 이렇게 하지만 그 제대로 얘기하면 보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어보이 더보이 히즈보이 또는 뒤에다 보이즈 이렇게 보이라는 사람은 앞에 어나 더나 소유격 히즈 사람을 그냥 쓰면 틀려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얘기했잖아 불가사 몇 개 빼고는 언에스가 붙는데 특히나 이 사람에는 언에스가 반드시 붙어야 돼요 어 대신에 더나 소유격이 와도 되고 그러니까 여기에 애플리컨트가 답이라면 여기 앞에 언이나 애플리컨트라고 에스가 있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답은 도즈 뭐 많은 사람들 해석 안 했지만 답이에요 이게 이렇게 해서 풀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115번에 보니까 스페스피컬리가 있어요 스페스픽이 구체적인 특정안이죠 그래서 스페스피컬리는 그 명확히 특히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스페스피컬리에요 포커스로 초점을 맞추다 근데 명확히 특히 여기에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스페스피컬리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빨리 빨리 갈게요 자 116번에 상당한 노력 to 뭐하기 위한 이 도시의 그 규정 이 가번이 원래 통치하다 그러든 근데 다루다라고 이제 토익에서 해석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규정인데 그 택시들 택시 캡스 택시 얘기하는 거예요 택시를 그 다루는 다루는 그런 규정 택시 요금 얼마하고 뭐 이런 이런 그래서 가번이 아닌지 뭐뭐 하는 게 있으니까 택시를 택시의 요금이나 택시와 관련된 걸 다루는 그 도시 규정 시 규정 이것을 revise 수정 수정하려는 상당한 뭐 뭐라고 해야 돼요 상당한 노력이 좋을 것 같아요 노력 이 effort 노력 지금 여기 동사가 해보잖아 그러니까 A번하고 C번은 안되겠지 그치 그 동사하고 맞춰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 effort 디멘션이 났는데 상당한 노력 이런 것들이 have been underway 진행 중이냐 이게 진행되어져 왔다 이건 말이 되는데 디멘션은 뭐예요 시험에 있었는데 우리 뭐 3D TV 이런 걸 들어봤잖아 이 디멘션이 차원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 차원 말고 여기처럼 그 무슨 이 길이 이런 거 할 때도 디멘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뭘 폭이나 넓이 이런 거 질 때 디멘션 그래서 여기서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effort 2 이렇게 effort 2 그래서 뭐뭐 하려는 노력 이렇게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그 명사 2 쓰는 9가지라고 이제 수업에서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명사하고 2 잘 쓰는 거 근데 그중에 그 시험에 아주 많이 나오는 게 effort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토익 공부를 할 때는 어 이게 effort가 노력이야 이렇게 끝나면 안 되고 effort하고 2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 이런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effort 2 effort time to chance right ability to 이런 식으로 쭉쭉쭉 외워야 된다고 그래서 effort 2가 잘 나옵니다 시험에 뭐 opportunity 2 기회 그런 것도 잘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117번에 보니까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거의 뒤에 end in 어 보수의 end in 이스턴 포션 그 중부 지방 그 다음에 웨스턴 포션 서부 지방 뭐에 오렌지 카운티에 동쪽 서쪽으로 이제 나눠서 그쪽 그 지역들에 사는 주민들 대다수 그래서 여기 보수의 end in 그냥 맞춰주면 돼 여러분을 위한 지금까지 다 틀리고서 몇 번이 이게 116번까지 다 틀리고 좌절하고 있을 여러분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근데 이런 거 연습 안 해도 되잖아 그래서 되도록이면 수업에서 안 풀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너무 그 힘들어 할까봐 넣은 거야 여기다 샘플로 자 넘어가면 자 118번에 보시니 보면 그 오리진이라는 단어 하나 주고 조금씩 조금씩 좀 바뀌어놨어요 그 변화시킨 그러면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게 어형이구나 일초에 풀어야 되겠구나 여기 워즈하고 스케줄도가 있어요 이 오리지널리가 부사거든 원래 뭐 독창적으로 부사 부사가 시험에 잘 나오는데 부사 부사 제일 잘 나오는 게 이렇게 BPP BPP 사이 끼는 부사 1순위 2순위는 동사 목적어 부사 이게 2순위 얘가 이 동사를 꾸미지 그 다음에 3순위는 부사 앞에 동사 아니 부사 앞에 동사 동사 앞에 쓴 부사 이렇게 여기 주어 있고 주어 있고 그 다음에 동사 있고 그 사이 부사 이렇게 이게 잘 나와요 그래서 BPP 사이 끼는 부사 1순위 동사 목적어 부사 2순위 그 다음에 그 동사 앞에 쓴 부사 3순위 지난달에 지난달 시험보기 하루 전에 그 여러분이 증인들이 있으니까 내가 거짓말 못하지 시험보기 하루 전에 바로 내일 동사 앞에 쓰는 부사가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사를 찍으십시오라고 분명히 들었지 지난달에 그리고 그 다음날 나왔어요 여러분 똑같이 그래서 저 3개에서 시험이 주로 나오는데 그 이번에 동사 앞에 쓸 부사가 나올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봤어요 여러분 저 3가지 기억하시고 여기는 제일 잘 쓰는 부사입니다 오케이 넘어가면 119번에 보면 아까 그 앞쪽에 앞에 문제에서 이거 qualified 있었지 얘는 뭐에 쓴다? 사람에 qualified하고 뭐하고 있었어? 기억 안 나지? 그치? experience도 있었어요 기초 포인트 16에 있는 분은 거기에 experience qualified 그리고 후 관계되면서 후도 사람하고 아까 쓴다고 했었지 걔네들이 사람하고 잘 쓰는 말이에요 그래서 얘하고 자격을 갖춘 컴퓨터 기술자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잘 듣고 있는 거죠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을 위해서 시간을 내서 목소리도 좋게 하려고 노력을 아 그건 아니구나 그냥 예쁜 모습 좋은 모습 보이려고 여기 막 얼굴에 잡티가 지저분하게 보이고 여러분이 또 집중력이 떨어지고 아우 저 사람 너무 이상해 이렇게 할까봐 예쁘게 보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뭐 살짝 발랐어요 그 뭐라고 해 그거 비비크림인가 그거 있잖아 그거 봐서 뿌시시시시시시하게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보기 좋으라고 응?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지금 나가는 게 여러분의 그 위안 시험 보기 전에 풀어볼 수 있는 좋은 문제들 여러분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 애써서 만든 좋은 문제들입니다 꼭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자 120번에 보시면 여기도 어형 문제네요 그죠? operate라는 말을 조금씩 조금씩 변화시켰어요 여기 뭐가 맞냐 그럼 여기는 일체프입니다 어형 문제 앞에 보니까 for the past seven years가 있어요 이거 본 수업에서는 우리 그 어제도 아마 이런 유사한 걸 풀었을 겁니다 past past는 과거지 그제? 근데 past last 숫자를 쓰면 past last 숫자를 쓰면 past last 숫자가 나오면 얘는 현재 완료가 와야 돼요 현재 완료가 지난 7년 동안 뭐 뭐 해왔다 이 현재 완료라는 게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예요 내가 2005년에 그 여자를 만나서 지금도 사귀고 있어요 이렇게 2005년부터 지금까지 이야기 그게 현재 완료예요 그러면 여기도 지난 7년간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얘기잖아요 야 지난 7년간 내가 뭐 뭐 해왔다 그러면 7년 전부터 지금까지 얘기잖아 그래서 이 past 다음에 숫자를 써버리면 원래 past는 과거지만 past에 숫자를 쓰면 걔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얘기니까 현재 완료를 써야 합니다 이게 시험에서 물어봐야 이건 아는 사람은 별게 아닌데 모르는 사람은 헤매요 A번 같은 거 잘 찍어요 여러분 야 저 단어 수 많은 저거 신기한데 저거 답인가 보다 얘가 답이 되려면 뒤에 뭐가 와야 돼 뭐가 그렇지 if had pp가 있어야 돼요 if had pp 글자 안 이쁘다 그치 if had pp 이렇게 있어야만 would have pp could have pp might have pp 이런 게 답이에요 if had pp가 없으면 이걸 쓰면 안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건 가짓법 과거하려고 해요 나중에 또 하고 지금 시간이 촉박합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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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번에 보면 여기 보니까 이거 그냥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이 했던 식으로 하면 이걸 다 해석해보고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답을 찾잖아 근데 우리는 빨리 찾는 법을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학원을 다니는 거죠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단기간에 빨리 답을 찾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자 그럼 보면 여기 while하고 during이 있죠 여러분 이 두 개가 다 뭐뭐동안이에요 대신 while은 뒤에 뭐가 와요 while은 뒤에 주호동사 while I I was living in in LA 내가 LA에 있었던 동안에 이렇게 그 while 뒤에 주호동사가 올 수 있어요 근데 during은 during 뒤에 명사오려 during the winter during the class 수업하는 동안에 이렇게 during 뒤에는 명사가 와요 이 두 개가 뜻이 똑같이 뭐뭐동안인데 하나는 명사오고 하나는 주호동사가 와요 이럴 때 두 개 뜻이 똑같고 하나는 명사 하나는 주호동사가 올 때 이때는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확률이 99%입니다 99% 이때 해석할 필요도 없고 바로 뒤에 컷마전까지 뭐가 있는지 보면 돼요 어 컷마전까지 명사밖에 없네 그럼 during 이렇게 무식하게 찍는 게 싫으면 아 야 나 이렇게 찍기 좀 찝찝해 그러면 해석을 해봐야 합니다 따져서 이렇게 이렇게 그런데 그 시간을 줄이고 빨리 푸는 방법은 이거예요 이 두 개가 똑같이 뭐라는 동안이야 근데 during은 명사 while은 주호동사 두 개의 뜻이 똑같은 뭐 있어요 because, because of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뜻이 두 개 똑같고 하나가 뭐 despite 있잖아 despite 하고 although despite 중인 명사, although 중인 주호동사 이렇게 하나가 명사고 하는 주호동사일 때 두 개 뜻이 똑같을 때 그때는 그 둘 중에 하나가 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99% 바로 지난달 시험에 지난달 시험에 128번쯤인가 해도 despite 하고 although가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분명 그걸 목격했잖아 수없이 들었던 그래서 답은 찾겠지만 누가 얼마나 빨리 찾는 겁니다 찾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오케이 자 넘어가면 122번에 볼까요 122번에 어형 문제네요 그러면 딱 보니까 여기 주호가 뭐예요 written comments 우리끼리는 written comments 이렇게 하기 쉽지만 영어로 written Manhattan 영국 Britain T랑 N이 가까이 있을 때 비강 파일이라고 해서 그렇게 음을 파일시키는 거야 written comments 이렇게 어쨌거나 이게 인간이 아니죠 인간이 아니니까 사물은 90에서 95% 수동태라고 기초 포인트 16에 두 번째 써 있습니다 사물은 열의 아홉이 수동태입니다 be submitted 이렇게 submit은 반드시 원래 submit라는 동사 반드시 목적어 2 submit A to B A를 B로 보내다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 뒤에 submit 뒤에 목적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목적 없잖아 목적 없어지는 방법이 수동태예요 목적어 원래 submit은 목적어 2인데 이 지금 여기는 2를 보여주고 submit을 집어넣으라 했잖아 그럼 목적 없어졌잖아 이 목적어 없어지는 방법이 BPP 수동태고 BPP 수동태 이걸 수동태라고 해 그리고 또 하나 시험에서 묻는 게 두 가지야 수동태 잘 묻는 게 목적어 없을 때 수동태고 또 하나 언제? 주어가 사물일 때 얘 사물이잖아 사물은 열의 아홉이 수동태입니다 사물이 뭘 할 수는 없잖아 이 커벤처가 자기에게 보내야겠어 야 내가 나를 보낼게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사물은 열의 아홉이 수동태니까 BPP 그래서 Bsubmit 이렇게 쓰면 아주 좋겠습니다 답을 찾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나 빨리 찾느냐 그게 관건입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음 어영문연애 앞에 보니까 컨택이 있어요 컨택 컨택이 접촉 연락 또는 유력한 지인 명사로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컨택이라고 유력한 지인 그래서 컨택은 명사로 접촉 연락 유력한 지인이 있어요 근데 컨택이 동사로 연락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다 봐왔지만 토익에서 쓰임새는 잘 몰라요 컨택을 수도 없이 봤지만 컨택이 몸은 뭔 특징이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컨택 뒤에는 사람이나 단체가 와야 돼요 컨택전 컨택 LG전자 삼성전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도 컨택 뒤에 사람이나 단체가 컨택매니팩트럴 제조업자 제조업체가 나와야 돼요 컨택 뒤에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 매니팩트럴 제조하다 말고 제조라는 명사도 있어요 근데 명사를 쓰면 이 제조라는 사물은 안 된단 말이야 제조업체 제조업체가 돼야지 그렇지 오케이 넘어가면 그 다음 124번에 보시면 여러분이 그 어려워하는 이상한 말이 있어요 서스테인 뜻이 뭐예요 서스테인 유지하다 지속하다 이런 뜻이에요 유지하다 지속하다 그러면 퍼포먼스 그 공연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토익에서 근데 그 말고 성과 실적 업무 수행 이런 거 그러면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퍼포먼스 오프레이저 이 자체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이거와 그에 따른 컴퍼세이션 보상 이런 것들이 필수적입니다 이센철 투 시험에 나와요 이센철 투 뭔가 필수적이 이 투 전치사입니다 명산 안 좋은 거고 이게 필수적입니다 투 뭐 하는데 디벨러핑 이게 전치사니까 안 좋은 거야 개발하고 유지하는데 무엇을 직원 동기부여 직원 동기부여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데 이게 아주 필수적이다 뭐가 업무 수행 평가와 보상 야 너 잘했다 너 이렇게 잘했구나 자 보너스다 이렇게 줘야 사람들이 열심히 할 거 아니야 그렇게 사람들이 뭐 하고자 하는 동기부여가 되지 잘했든 못했든 똑같이 100원 자 100원 이렇게 하면 그게 안 되잖아 그게 공산주의의 맹점이죠 언뜻 보면 똑같이 다 나눠주니까 좋을 것 같지만 잘해도 100원 못해도 100원이니까 열심히 안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론은 좋지만 공산주의가 그지 자 그래서 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이 동기부여 아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하는 마음을 만들어내고 유지하다 유지하다 지속하다 그래서 서스테이닝을 서스테이닝을 써야 말이 되겠고 이 엔드 엔드 양옆에 겹치는 게 꼭 나와야 돼요 디벨로핑 앤 서스테이닝 이렇게 양옆에 겹치는 것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인플로이 사람은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 언하일 수가 없으면 안 된다 그랬지 사람은 셀 수 있는 말이야 언하일 수가 없다는 건 뒤에 다른 명사가 있다는 거예요 뒤에 그래서 직원 동기부여 여기다 모토베이션이라고 써야 돼 사람의 언하일 수가 없다는 건 얘가 진짜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뒤에 다른 명사가 꼭 와야 합니다 이거를 이게 사람이니까 여기다 모토베이 티드를 써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할 거라고 사람들이 감정사람이 피피니까 근데 그렇게 쓰면 이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게 돼 언하일 수가 없으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25번에 보시면 여기 뭐가 맞냐 정부가 그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들과 가정들에 뭐하라고 여기 ask to 써이지 to to conserve ask 목적어 to 써도 되고요 ask to 써도 되고 ask 목적어 for 써도 되고 ask for 써도 되고 ask 명사 명사 써도 되고 ask 명사 when where 뭐 이렇게 다 와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수옵션에 뭐라고 하냐면 ask 바로 뒤에 ing 쓰는 거 이 ing 쓰는 거 빼고 다 와도 돼요 근데 여기는 ask 뒤에 명사 왔고요 그 다음에 to를 써서 뭐 뭐 하도록 요청하다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정의자 악기라고 이제 요청하는 거고 오케이 그 다음에 126번에 어역 문제 아까 뭐라고 그랬어 부사 사전에 ad라고 써있는 게 부사요 부사는 부가한 말 언제나 부사가 답이라면 빼도 그만 있어도 그만 얘가 지금 답이잖아 이걸 빼도 무장 완벽하게 있어요 주어 그 책임자나 이사인 존 위팅대요 이 사람 이 사람이 presented 제시하다 주다 발표하다 주어 동사 목적어 다 있어요 뒤에 필요한 게 없다고 이걸 빼도 그래서 부사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부사 언제 잘 쓴다고 첫째 bpp 사이 끼는 부사 수동태 bpp 사이 끼는 부사 1순위 2순위 동사 목적어 그 뒤에 부사 2순위 3순위 동사 앞에 부사 동사 앞에 여기 부사 이게 3순위 잘 안 보이니 이렇게 오케이 됐지 그제 그래서 방금 전에 했지 방금 전에 그래서 요렇게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오케이 시험에서 다 1초에 맞추길 바랍니다 그 다음 127번에 음 여기 디멘드가 보이네요 디멘드 디멘드를 보는 순간 우리가 뭐 생각하나요 디멘드 요구하다가 있죠 근데 요구하다 할 때는 그 디멘드 어 리펀드 환불을 요구하다 환불해 주세요 이거 마음에 안 드래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얘가 동사일 때는 뒤에 목조 그냥 와요 이렇게 근데 얘는 동사가 아니야 왜 하이 뒤에 썼잖아 그러니까 높은 수요 요구라고 이 하이 뒤에 쓰는 명사일 때는 for가 필요해요 디멘드 for 동사일 때는 필요 없지만 이거랑 똑같은 게 뭐예요 수업에서 하는 거 리퀘스트 이 리퀘스트가 똑같이 동사일 때는 어를 안 써요 아니 동사일 때는 for를 안 써요 리퀘스트 어 리퀘 환불을 요청한다 근데 명사일 때는 얘가 for를 써요 리퀘스트 for 이렇게 오케이 이게 똑같습니다 동사하고 명사일 때 그 쓰임이 다르니까 조심하시고 넘어가면 자 그 어영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힘을 줄 수 있는 그러면 여기 하일리는 부사거든 그럼 빼봐 빼면 비동사가 뭐예요 비동사 뒤에 형인사가 잘 나옵니다 여러분 비동사 뒤에 형인사 우리 그 교실에 가면 이쪽 오른쪽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 벽에 she's beautiful 라고 써 있어요 그 자는 아름답다 그걸 왜 써놨냐면 1년 내내 지우지 않고 써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형인사가 무지하게 잘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고용 절차 고용 과정이 굉장히 매우 대단히 컴퓨터 경쟁적인 또는 경쟁력 있는 도 있어요 굉장히 경쟁적이다 그러니까 아주 경쟁이 치열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비동사 등 형인사가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 다음 129번에 음 여기 딱 보니까 앞에 until이 뭐예요 그럼 until은 우리 until 3시 until 7시 이렇게 until 뒤에 명사올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construction 아 이거 맞구나 물론 그렇게 풀어도 되는데 여기서는 construction work예요 건설 작업 어쨌거나 until 뒤에 명사 올 수 있고 아니면 여기처럼 여긴 주어야 이만큼이 주어 동사 until 뒤에 명사와도 되고 주어 동사와도 되고 그 주어가 명사가 주어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여기 construction work 그 건설 작업 이게 완성될 때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제 그 고급 문제 같은 데서 보면 여기는 will be가 미래잖아 여기도 미래 근데 여기는 왜 is라고 현재를 썼냐면 둘 다 내용은 다 미래예요 근데 왜 여기는 현재를 썼냐면 until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시간이나 조건을 나타내는 말 시간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합니다 시간 조건 부사절 시간 조건을 나타내는 말은 그 바로 뒤에다가 will을 쓰면 안 돼요 바로 뒤에다 여기 앞쪽에 will 뒤쪽에 will은 상관없어요 바로 뒤에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간 조건의 부사절 뭐가 있냐면 when before after while by the time until if 오케이 너무 빠르지 못 알아들었지 궁금하면 학원으로 핵심 토익으로 찾아오십시오 싫어 다시 돌려보세요 다시 돌려보세요 그 시간 조건의 부사절 when before after while by the time as soon as until if 걔네는 그 안에다 will을 쓰면 안 돼요 다른 시에 다 써도 되지만 오케이 자 넘어가면 130분에 보니까 여기 딱 보니까 그 오브 있어요 이 오브가 흔하게 쓰는 오브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뭐 또 프라이스 오브 더 북 이렇게 하면 책의 가격이잖아 책의 가격 그런 것처럼 흔하게 쓰는 그래서 새로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시연 데몬스트레이션이 시위라고는 잘 안 해요 토익에서는 그렇게 그 정치적인 얘기를 잘 안 하기 때문에 시연 시범적으로 보여주는 거 그런 거 데몬스트레이션 그래서 이 시스템의 라이브 실황시연 바로 거기 현장에서 보여줄 거라고 그걸 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브 흔하게 쓰는 오케이 넘어가면 그다음에 130분에 일본에 보니까 업투가 있어요 그 기초포인트 16에 숫자 앞에 쓰는 7가지가 있거든 about approximately nearly around up to more than over 이 업투가 뭐뭐까지 20%까지 최대 20%까지 C 맡길 수 있다 그래서 숫자 앞에 업투 쓸 수 있습니다 다 기초포인트 16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업투가 뭐뭐까지고 20%까지 최대 이런 의미로 쓸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면 오케이 자 132번에 보니까 지금 오브를 쓸 수 있는 걸 다 애써서 여러분 함정에 빠지라고 써 놓은 거야 on account 오브 뭐뭐때문이지 because 뭐뭐때문이지 그러니까 두 개나 안 돼 같은 거야 그럼 as a result 결과를 써 이것보다 in anticipation 오브를 써야 이게 뭐뭐를 예상하여죠 더 높아질 가격을 예상해서 그 뭐뭐뭐 했다 이렇게 사전구매를 했다 이런 거야 그래서 in anticipation 오브 그리고 anticipate 원래 te가 예상하다고요 anticipate 뒤에 명사나 다시 온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패스정 3번에 once once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여러분 once once 뒤에 그 시험에서 제일 잘 묻는 once의 쓰임새가 여러 개가 있어 그 중에 제일 잘 묻는 게 뒤에 주어동사하고 일단 뭐뭐면요 이 마케팅 프로그램이 아 일단 그 원하는 상태 그 원하는 상태에 그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얘네가 뭐뭐할 계획이다 이 2만 개의 제품을 그 출시할 계획이다 유닛은 다 아닌데 여기서 이제 그 제품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비번의 대열폰은 101번에서 140번을 풀 때 문장면 앞에 쓰면 안 돼요 비번은 이게 그럼으로거든 무슨 얘기가 없이 그럼으로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얘는 최악이고 나중에 이제 수업시간을 또 자세히 할게요 이 as if는 뒤에 주어동사 쓰고 마치 머머인 것처럼이에요 근데 요즘 답으로 나온 적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함정으로만 나와요 마치 머머인 것처럼 그래서 이런 거 보이면 아 이게 함정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134번에 보면 후 우리 아까 했지 단계됨사 중에 제일 잘 나오는 거 앞에 사람 뒤에 동사 employees 그 다음에 아 좋아요 후 좋습니다 그래서 b 오케이 그 다음에 135번에 앞에 보니까 get이 있어요 get get 뒤에 명사 오든가 뭐 to 와도 되죠 근데 to는 없으니까 get 뒤에 명사 그럼 written 이렇게 written이라고 읽는다고 written 아니고 written 이거 뒤에 명사 와야죠 그래서 명사 authorization 쓰여진 허가니까 서면 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get 뒤에 투나 명사 이 written 뒤에 명사 그래서 그 authorization 이렇게 우리끼리는 written 영어로 할 때는 written 외국인 만나면 그렇게 하고 자 그 다음 136번에 아 여기 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인스트럭션 명사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익기권이 형용사네 그러면 형용사 attach 첨부된 지시사항 설명서 이렇게 되겠죠 첨부된 얘가 첨부하지는 않겠지 그치 그래서 c 오케이 그 다음 백선님 6번에 이것도 어영문제네요 여러분에게 끝에 희망을 드리기 위한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여기 딱 보니까 아까 뭐라고 했어 BPP 사이 끼는 부사가 1순위라고 부사 중에 completely 완전히 예상치 못했던 거다 이렇게 unexpected 예상치 못한 그래서 이거 형용사로 쓰지만 expect에다 ED 부채 그 BPP 형태로 봐도 되잖아 그래서 그 사이 낀 거 부사니까 완전히 예상치 못했던 거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걸 형용사로 보든 BPP로 보든 completely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D 자 그 다음에 넘어가면 백선님 8번에 이력서인데 어떤 이력서 impressed는 사람이 쓰는 말이야 I am so impressed 난 너무 강한 인상을 받았다 아 저 삼촌은 좀 감동적이었어 I am impressed 이렇게 impressive는 사람과 삶을 다 써요 이거 조심해야죠 여러분 이거 인터넷이나 그 사전에 이거 사물에만 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토익에서 사람과 사물에 다 써요 10명의 지원자 중에 가장 인상적인 후보자 impressive candidate 이렇게 사람에도 쓰고 사물에도 씁니다 그래서 가장 인상적인 이력서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39번에 딱 보니까 see what's view 얘네들은 around 안 써요 여러분 look은 씁니다 look around 돌아보다 look around look for look for to look at look into 걔는 뒤에 뭐가 따라와도 되잖아 얘는 look around 돌아보다 look around 이렇게 돌아보다 오케이 그래서 A 그 다음에 140번에 음 여기 지금 보니까 힌트는 half에 있어요 half는 뭐야 half는 반이지 그럼 반은 2분의 1이거나 50%지 그치 그치 반 그니까 이거 숫자지 그럼 숫자 앞에 쓰는 거 뭐라고 했어 about approximately nearly around up to more than over 했지 approximately a가 아니에요 여러분 야 이거 half가 명사니까 형사 써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 이 얘는 부사 써요 대략 반 대략 반쯤 대략 뭐 한 2천명이 왔어 about 2천명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숫자 앞에 about approximately nearly around up to more than over 이렇게 써야 합니다 기축포인트 10이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approximate 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됐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내일 시험에 아니 내일이란다 그 이번 시험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열심히 열심히 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기를 그래서 점수가 확 올라가면 애들 한타스씩 데리고 오세요 훌륭한 학원으로 오케이 화이팅